2018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애니메이션 스토리 한국에 더 머물고 싶고 한국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죠? 네, 맞아요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리 와요! 여기요! 여긴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좀 봐요! 외국인을 채용하는 회사가 이렇게나 많아요 등록하고 이력서를 작성해요 일하고 싶은 기업을 찾아 면접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 멱서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축하해요! 면접을 보려면 음... 이런 옷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와우! 자, 이제 이리 와봐요 잠깐만요! 와우! 여긴 어디죠? 어디긴요? 외국인 유학생 체육 박람회장이죠 아직 박람회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어서 와요! 여기서 면접 신청했던 회사를 찾아봐요 음... 어디지? 찾았으면 가볼까요? 아, 어서 와요! 데이브시죠? 기다렸어요 저는 피사에서 일하는 김과장이라고요 여기에 앉으세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정말 좋은 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더 좋은 한국어 이력서를 준비할 수 있는 컨설팅도 무료로 해준다니 꼭 가봐요 고마워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